야, 이거 한 번은? 동면을 먹어가면 좀 안 먹어. 야, 계산을 해 봐, 성현아. 이 바보야. 계산을 해. 다섯 개. 그리고 다섯 개. 다섯. 야. 왜 귀찮았어? 본인도 부작을 좋아하거든. 야, 진짜 정말 잘 어울리는 게임이야. 아, 정말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리는 게임이야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내가 둘을 살리면 우리 팀이 위험하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재석이를 보내잖아. 하나씩 다 먹게. 형도 하나씩 먹게. 어? 야. 종국아. 종국아. 야, 종국아. 하나씩 먹고. 잠깐만. 종국아, 종국아.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니까, 형. 이왕 먹는 거 이렇게 한번 먹어라. 종국아. 많이 먹어. 어차피 형 손에 날려주세요. 봐봐. 야, 이 형 진단? 이렇게 해놓잖아. 종국이 형만 살게 해, 지금. 아, 농담이지. 아니야, 농담이 형.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. 종국아? 두 개. 하나. 둘. 형. 둘. 형이랑 끝내는 게 두 개. 진짜 그리고. 세 개. 종국아. 형 다섯 개 드세요. 배고프신데? 다섯 개 드세요. 네 개만 먹어라, 그냥. 네 개. 자. 아니. 광수와. 광수와 남는 거하고. 선진이하고 남는 거 다 우리 팀이 죽는 거 아니야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몰라. 그거. 너 때문에. 하나. 사랑. 하나. 하나. 사랑한다 진짜. ichte 잘할게 내가. 너한테 진짜 잘할게. 석진이형은 두 개 먹을 수도 있잖아 배고파서. 갑자기. 힘을 위해 형 뭘 여기서 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해, 여기서 나보고 두 개를 먹으라니? 진짜 많이 울린 양식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형을 왜 찾아요, 너 어차피 5분 전부터 너랑 나가서 양식도 없어서 나한테 팀을 먹어요 하나 주세요, 형 음식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주는 거 두 번 주는 거 강수야 끝 강수야, 빨리 일로 와 누나 옆자리로 저 두 번이야 조금씩 먹으라니까 괜찮이 안 되니? 10번 아니, 이 정도는 뭐 10번 10번 내가 축구 좀 걸어가지고 야, 둘이 생각해 뭐야 뭐야 야, 나는 어묵 100개도 먹을 수 있어 100개도 먹을 수 있어 100개도 먹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역시 계승이 형이 하나만 먹을 수 있어 어, 유 그러면 우우 자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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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밌게 그냥 하나씩 먹자 하나씩, 하나씩 맛있어? 많이 먹으면 안 될 거 있어 형, 기분 아픈데요? 둘 좋았어 야, 먹청총다 그래, 무거우면 안 좋죠 근데 우리 간장도 좀 주면 안 돼요? 그 게임은 살쪄 아니, 배울게요 살 찐인데 진짜 했잖아요 간장은 왜 찐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구나 셋 오뎅에다가 우유 좀 넣으면 얼굴 안 부는 거 하나 넣어 하나 넣어 하나 넣어 아니, 얼굴 부는 거 걱정되시나 봐요 아, 그래도 멀찍하게 나오긴 하지 아니, 어떻게 해 다섯 개 나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빠 야, 제발 먹어 무조건 하나만 하나만 먹으면 저기다 알아서 처리 다 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할게, 내가 무조건 다섯 개 안 먹는 거 아니야? 멈출 수 없어요 끝에, 끝에 끝에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진짜 맛있지? 오빠 그만 쟤가 감껴놓는다는 의상이 없잖아 너무 무서워해 오빠, 안 귀여워요 형, 안 먹는다는 고장도 없어요 나 지금 천사의 얼굴을 봤어 이쪽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워해 오빠, 안 돼요? 형, 형, 형 너무나도 천상의 목소리 가지고 있잖아 안 되었어요 오빠,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요 끝 예! 야, 담아 너네가 너네가 하나씩만 먹어, 하나씩만 하나 하나 잡았다 지금 스페인비드는 변화atto 유불살발을 별로 못뜨 Renee 잇아, 담아, 담아 같은 내성